한 대학생이 생명부지의 가족을 도운 사연이 뒤늦게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폐지 죽는 할아버지의 리어카를 끌어다 준 것은 물론 어려운 형편을 보고 아르바이트로 받은 일당까지 건넨 것입니다. 집에 계신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잠시 도왔을 뿐이라는 배제대 2학년 김태양 학생을 사건 만당에서 만나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대학생인데요. 어떤 사연이죠? 조금 전 사진 보셨겠지만 굉장히 잘생긴 대학생입니다. 배제대학교 바이오의학학부 2학년 김태양 학생이 오늘의 주인공인데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 리어카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폐지를 싣고 가는 할아버지의 리어카를 보고 뒤에서 밀어주게 되는 거죠. 밀어주면서 단순히 그 언덕만 넘어간 게 아니라 할아버지의 집까지 리어카를 본인이 직접 끌고 가요. 그러고 나서 집에다 어르신을 모셔다 드리고는 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거기에 안타까움을 느낀 김태양 학생이 자신의 수중에 있던 돈 10만 원을 어르신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돈이 무슨 돈이냐. 밤새도록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이었는데요. 이 돈을 드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으로만 보면 보이그룹 멤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김태양 학생이 할아버지께 자신이 번 알바비, 아르바이트비를 드렸는데 이유가 뭘지 듣고 오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오르막길을 갖다가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도 할아버지가 있고 생각하면서 리어카를 갖다가 대신 잡았거든요. 할아버지가 분육값을 버리려고 일을 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만 원 드리면서 이걸로 분육값 대시라 하고 도와드렸다 뭐 이런 거 별다른 이유가 없이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랬던 것 같아요. 리어카를 끌어서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이 할아버지께서 손주들의 분육값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신이 번 이 아르바이트비를 드렸다는 건데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그랬다라고 해요. 저는 이 김태양 학생을 보면서 세상 만사가 스승이다 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이 김태양 학생이 할아버지를 도와주기까지 크게 세 번의 결심의 부분이 있을 텐데 첫 번째 말없이 리어카를 끌어들인다는 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도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화를 나누다 본인의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분육값이라도 버시려는 그 폐지 집는 할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 본인이 아르바이트에서 힘들게 번도 선뜻 드렸고 또 세 번째로 그날 저는 앞으로 젊으니까 일을 또 하면 되고 그 하루의 저의 일로 할아버지가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런 일이면 또 그럴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정말 너무너무 배울 점이 많은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세상에 나온 주인공들은 당연히 본인의 입으로 나 이렇게 했다라고 세상에 알리지 않잖아요. 이 사연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죠? 우리 프로에 나오는 분들은 대체로 자신이 한 일을 꽁꽁 숨기죠. 그렇죠. 역시 이 학생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학교 생활하고 아르바이트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가족들이 배제대학교 학생들 SNS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그날 우리 폐지 줍는 할아버지를 도와줬던 청년을 찾는다. 그런데 그 청년이 누군지는 모른다. 아마 배제대학교 다니는 학생이라는 것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징이 있죠. 우리 봤죠? 노랑머리. 노랑머리라는 것밖에 모른다. 그때 준 10만 원 고마운데 이 학생 꼭 우리 글 좀 보고 연락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노랑머리라 금방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알았을 것 같아요. 또 아르바이트 한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친구들이 연락한 거예요. 이런 거 떴는데 너 한번 가서 좀 만나보는 게 어떠냐. 그런데 이제 본인은 좀 피하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또 할아버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연락처 주십시오 하고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원투 포기에도 이 글이 가족들이 올린 글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서로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됐네요. 그러니까 만나서 많이 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태양 학생이 처음에 애들 분육가밭이라고 자기 수중에 있는 돈 다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김태양 학생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엄마 아빠 손잡고 동물원 가는 거였는데 그 근처에 동물원이 있었다는 생각 들어서 아, 다음에 만날 때 그거 다 드려야겠다. 그래서 자기 10만 원이 아니라 자기 주머니에 모든 돈을 다 뺏어드리고 했었는데 그래서 좀 대책 없어버릴 수도 있는데 나는 다음 날이나 다음 날 또 이래서 벌문되지 이런 생각을 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 가족들 그냥 이 김태양 학생의 그런 선하고 착한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 할아버지는 자기 어렸을 때 있었던 힘든 얘기들도 하고 많이들 울었다고 하네요. 참 제 마음이 좀 뜨거워집니다. 김태양 학생이 이 할아버지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그런 점 되게 감사한데 할아버지가 그때 제 눈앞에 나타나주신 게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를 뵙지 못했다면 저는 그 할아버지를 먹지 못했을 테니까 저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다시 한번 뵙고 싶어요. 건강하게 계셨으면 좋겠어요. 주머니에 있는 돈도 다 드리고 여기에 분유도 세 통이나 사갔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감동을 받은 우리 할아버지의 가족들 그리고 할아버지가 특히 김태양 학생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다고요. 헤어질 때 캔커피 하나를 주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줄게 이것밖에 없다면서 주셨는데 김태양 군 이 캔커피를 마시지 못하겠다고 마음이 울컥해서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해서 저 굳은 살로 저렇게 폐지 주어서 이렇게 나한테 캔커피를 줬을까라는 생각에 이 커피 한 잔이 나한테 너무 소중했다고 했는데요. 이 사연이 알려지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학교에서 여러 동문들과 함께 지금 나오는 것처럼 김태양 군에게 장학금 100만 원을 또 이렇게 수여를 했는데요. 정말 좋은 일 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 또 하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김태양 학생의 사연에는 그냥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엄지척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사건 반전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하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